한국국토정보공사 이게 뭡니까, 이게? 우리나라가 어떤 합니까? 세어맨고! 뭐 후보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얘기가 있는데! 화대는 받아도 그딴 건 안 받아요. 성의 윤시고, 이름이 낙녀 아니고? 요새 운비 난리 났어. 대박 터졌다니까. 정신! 정신! 뭐, 국회 이거? 거듭농, 깡패는 다 돼도 두 선수는 안 돼. 손님을 받을 때 눈빛만 보면 알잖아. 글쎄, 그게 뭐냐고요. 앞으로 연구해야 할 문제지요. 아저씨도 모른단 얘기네요. 아저씨? 자기의 투쟁이 일삼는 야당을 서로 싹자고 들며 선거 때마다 짜증나시죠? 남자들, 왜 하기 전엔 존댓말 쓰고 하고 나면 반말합니까? 여러분의 침실뿐만 아니라 이 나라도 다양한 체위를 경험해 봐야 한다 이겁니다. 미쳤거리. 전혀 다른 자세로 최고의 만족을 드리겠다 이겁니다.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. 끼워요. 오빠, 찍어주실 거죠? 아, 그리고 이 영화 정치 영화인 줄 알고 안 보시려는 분들 보러 오세요.